시초가의 2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종목들 리뷰부터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성훈 과장의 종목입니다. 현재 빙글에 6월 10일에 진입을 했는데요. 최고가 기준으로 4.2%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코오롱인더 진입했습니다. 6만 7,400원에 진입을 해서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8만 4,900원, 25%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진입했던 아이센스 3만 8백 원에 편입을 했는데요. 최고가 기준으로 3.41%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진입했던 아이센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순항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 상승률 3%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정 전략이 있으실까요? 어차피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속혈당 측정기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연속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승인이나 판매 부분에 대한 시적 같은 경우가 내년 하반기 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주가에 대한 부분이 모아두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센스 시적도 시적도 괜찮고 제가 봤을 때는 이분 시적 전후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주가의 온기가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으니까 꾸준하게 보유 관점을 가져가시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제 조금 시세가 밀리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좀 마이너스를 기록하긴 했지만 꾸준하게 들고 가면 좋을 장기 종목으로 선택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코오롱 인도도 사실 목표가 넘어간 뒤에도 시세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코오롱 인도도 계속 들고 가면 괜찮을까요? 그렇죠. 우선은 신고가를 기록을 했잖아요. 어제도 신고가를 기록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 매수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어떤 저가에서 매수를 산다는 것보다도 어떤 가는 종목에 대한 어떤 시세 부분이 더 빠르게 가는 장이기 때문에 코오롱 인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이제 좀 어떤 보면 목표가도 넘었겠지만 지금 현재 어떤 목표가를 넘어서 차이시를 하는 것보다는 이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오히려 좀 조정을 받는 부분에 좀 확인이 된 이후에 그때 차이시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나중에 조정 신호가 있을 때까지는 보유 전략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진입할 섹터는 어떤 섹터인지 공개해 주시죠. 어제 말씀드린 섹터는 엔터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 때 물론 작년에 상반기 때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엔터 업종들. 적자를 보이는 어떤 대형 기획사도 많았고.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상반기 때는 많이 좋았습니다.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음반 판매나 음반 판매량 그러니까 엔터 업종의 본업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지금 현재 2분기 때 실적보다도 오히려 지금 하반기 때 실적을 더 기대하는 모습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어서 엔터 업종에 대한 상승 여력은 지금도 하반기 때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때 본다고 하더라도 음반이나 음원 쪽에서의 성장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도 80% 이상, 두 자릿수 이상은 나오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기저효과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올해 상반기 때는 기존에 SM은 NCT라고 볼 수 있겠죠. 각 엔터 업종의 효자 그룹들이 포진을 많이 하면서 이거에 대한 부분이 좀 정직하게 실적이 나왔고 정직하게 주가가 좀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한 4단계가 나와주면서 역시 공연 수익에 대한 부분이 하반기 때도 약간 물음표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점진적인 개선, 한마디로 기저효과 분명히 공연 쪽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최근 엔터 업종의 주가가 크게 이런 4단계에 대한 영향 때문에 조정을 받지 않는다는 부분으로 봤을 때도 이거에 대한 코로나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오프라인 쪽에서의 공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 온라인 공연 쪽은 지금도 아직까지 시작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이 엔터 업종에 대한 온라인 쪽에서의 공연에 대한 부분의 수익은 지금 초기 진입 단계지만 이 부분은 올해 상반기 때는 크게 반영이 안 됐는데 이 하반기 때는 반영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하반기 하나 내년에 온라인 공연 쪽에서의 엔터 업체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음먼이나 어떤 온라인 공연에 대한 본업에 대한 가치는 훼손이 안 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아시겠지만 최근 엔터 업종에 대한 주가의 또 하나의 작을 하는 요소가 바로 이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위버스나 이런 게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위버스나 유튜브 또 이제 각 그룹에 대한 채널이 유튜브 쪽으로 활성화되면서 대표적으로 블랙핑크도 그렇고 BTS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이 해외 아티스트를 대비해서 구독자 수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수익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음원이나 음반에 비해서 미미할 수 있겠지만 이거에 대한 파생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가장 큰 어떤 주요 요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자면 본업에 대한 상승세 훼손은 안 되고 있고 신규 실적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영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엔터 업종에 대한 관심은 가진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엔터 업종 사실 최근에 정말 많이 올라가지고 어떤 종목을 어떻게 진입해도 괜찮을까라는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의 목표가를 어떻게 들고 오셨을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공개해 주시죠. 우선 저도 이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엔터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SM도 잘 가잖아요. 그런데 SM 같은 경우에는 우선 NCT예요. 제가 봤을 때도. NCT에 대한 부분이 상반기 때도 그렇고 하반기 때도 자극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NCT 그룹의 기여도나 매각 이슈 이 부분은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한마디로 추가적인 상승률은 있겠지만 지금 오늘 추천주로 하이브로 말씀을 드릴 텐데 하이브보다는 상승세가 좀 비교되는 부분으로 좀 가지 않을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률은 하이브 쪽에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와이즈 엔터도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블랙핑크 쪽에서의 입점에 위버스에 대한 입점에 대한 신규 수익원에 대한 기대감도 큰데 뭐 이런 부분을 종합을 해봤을 때는 엔터 어떤 사사라고 할 수 있겠죠. 사사 중에서는 하이브에 대한 좀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2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다른 기업들보다도 하이브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평가가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분기 영업이익은 한 270억 원래는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330억 이상은 증권사에 잡았는데 이 하이브가 이 비용 그러니까 사후 기존도 있었고 사명도 변경됐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MD 쪽에서의 마케팅 비용 때문에 기존에 어떤 300억 대의 영업이익에서 200억 대 후반으로 내려왔는데 제가 보더라도 주가에는 뭐 이런 상황 때문에 다른 엔터 기업들보다 주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이런 우려감에 대한 부분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고 우려주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악재에 대한 리스크 부분은 이제 좀 거의 다 끝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에 대한 그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시초가 시초가로 매수를 하고 목표가는 35만 원 손재가 27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연일 2분기를 넘어서 하반기까지 좋은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는 엔터주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직은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하이브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35만 원 손재가 27만 원 제시해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